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고 우리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노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노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정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어제 강단 말씀 제목인 예배가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마서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1장에서 11장까지고 12장부터 16장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마서 1장에서 우리 11장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축복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응답받으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을 삶 속으로 연결하는 첫 시작이 예배가 이끄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님들이 오늘 함께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영정예배가 무엇인지를 또 깨닫고 그리고 거룩한 산재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영적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으로 확인하는 우리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거룩한 산재물입니다 첫 번째 우리 거룩한 산재물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현재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정예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말하기 이전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상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로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그리스로의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정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배가 이끄는 삶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문제와 사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자였으면 겪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를 겪을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밀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예배 속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죠 예배의 성공은 인생 성공이고 또 예배의 실패는 인생 실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이 말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예배의 실패에서 인생을 실패하는 왕과 또 예배의 성공에 가지고 인생을 성공한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과 다이루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예배를 우습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스의 전투에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범죄, 이 예배를 주관할 사물의 선지자가 조금 늦게 오는 것을 보면서 답답해하기도 하고 또 조급해져서 본인이 직접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원래 예배는 우리 선지자 제사장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왕이 본인이 답답하다고 직접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3일상 15장 23절에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다시 말하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말씀을 듣지 않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이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10편, 100편, 4절 말씀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하러 가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나의 말씀의 묵상함이 죽게 연락되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예배를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고 또 예배로 나오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우리 성도님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재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재물로 바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라는 것은 나는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가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제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산모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를 낳을 때 실제적으로 심호흡을 깊은 호흡을 해야 되는데 입으로만 심호흡을 외쳤던 산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또 실천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증인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환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영적인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대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 또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이 인정받는 세대입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하나님을 믿는 창조론이 맞다라고 말하면 신기하게 무식해 보이도록 사단이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이 시대의 문화는 세대를 말하는데 지금의 문화를 보면 책과 음악과 영화를 보면 거기다가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또 절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너가 절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던 노마의 세대 속에서도 또 지금의 세대 속에서도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그리스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춘만으로 각인되고 뿐이 내리고 체질 되어서 천국 시민권자답게 이 세상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우리의 예틀을 깨고 날마다 세틀을 갖추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됨으로써 변화를 받도록 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주에서 27절 말씀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귀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참 감사했던 것이 이 에스겔에서 우리 36장 26절의 말씀을 붙잡고 1년 전에 기도했던 전도대상자가 어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교회에 왔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불신자에게도 역사하셔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전도대상자를 만나는 시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일 날 교회에 오셨지만 바쁘셔가지고 영접반에 못 가셨는데 수요일 날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 속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 속에 237나라 보고마 우리의 발걸음이 237나라 보고마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대교구 카톡방에 저 나름대로 우리 일자품을 속에서 강단 말씀을 붙잡은 것을 예쁘게는 아니고 눈에 잘 보이도록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참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을 한국어 버전만 아니라 영어로 번역하고 또 우리 따갈록으로 번역을 해서 필리핀 캠프를 다녀온 우리 나구나 예원교회도 전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에는 한 달 뒤에 저희 강단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 영어로 번역한 것들 또 따갈록으로 번역한 것들을 전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해가지고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속에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영혼구원 속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237나라 보고마 속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영적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선도님들이 또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한 주 동안 예배가 이끄는 삶 속으로 들어가서 언약 성취의 증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춤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영혼구원과 237나라 보고마 속에 응답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